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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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여기 뭐.. 야 이거 암벽 코스인데? 아.. 야 이거 진짜 암벽 코스야 여기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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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..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뭐지? 이거 진짜 뭐냐? 어?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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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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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온 것 같애는데 이제? 헤헤 헤헤 다 온다는 얘기 하지마 다 왔어 다 왔어 헤헤 우와.. 진짜 높긴 높다 딴 데랑 그거 보는게 다르네 헤헤 헤헤 엄청 높게 왔긴 왔다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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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라 한 방에 간다이 원샤드 원킬이야 외국인들 엄청 많이 오네 무슨.. 외국인들 명산이야? 하.. 하.. 멀쩡 하자, 힘이 와 접어서 어디서, 어디서, 어디서? 다리가 음... 살루아 여기 여기 뭐 인터내셔널 마운티냐? 여기 내가 볼 때 거의 뭐 여기 완전히 인기 정상에 그러는건데 인사해 한 산적이라고 안 써있어 아 나 좀 리얗어 다들 친구야 저기 여기 뭐 단체 관광 왔어 여국인들 오늘? 이렇게 인기 좋은 산이었단 말이야? 하루 하루 그러니까 미쳤어 됐어요? 가자 왜 이렇게 올라와? 가자 등산업 아니냐 어 저길로 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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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있잖아 알았어 알았어 일단 가봐 내가 중간에 갈게 아 아니야 아니 좀 가봐 아씨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ка 이방인은 또 와봐 올라가자 한번 섰어 올라가자 잠시만요 올라간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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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 올라가 따라 올라가 이때 옷 따라 올라가면 안돼 따라 올라가야 돼 트래픽잼이야? 여기는 내려갈때는 못 찍겠다 진짜 올라갈때만 찍고 나 내려갈때도 걱정있어 지금 내려가려고 어떻게 내려가 있어? 다들 그 걱정이야 내려갈 걱정밖에 안한다 다들 이때처럼 뒤로 가야돼 올라가면서 내려갈 걱정하는거지 여기는 진짜 로크도 철이잖아 맞아요 맞아요 왜 철로 해놨겠어? 왜 이렇게 하겠냐 족대지 말라고 진짜 밧줄이 아니네 밧줄도 안된다 철로 못 올라간다 뒤에서 밀어줘야돼 저 운동하러 올라가기 힘들거야 오빠 지금 780m 뭐가? 780m 지금 783m라고? 오빠가 아시겠어요? 네 좀 잡아주세요 너무 무서운데? 큰일났다 저기서 밀어줘야돼 누가 내려갈때 좀 빨리 갈게요 네네 잡아드려야돼 이거 완전히 무사네 여기 여기 왜 쭉 올라가 이거 어떡하지 와 여기 위험하다 이 사람들 다 가고 진짜 위험한 버스 하지만 외국인들은 여기서 외국인들은 웃고 있다는거 이런거 좋아하는거 알지 외국인들은 이런거 엄청 아 그래요? 아 그래서 특수 구조대가 있구나 여기 왜 장갑 가지고 오라는지 이해가 됐다 지금 목장갑이라도 끼고 올걸 그랬어 여기서 갈게 여기 진짜 네 오빠 조심히 천천히 갈게 천천히 갈게 여기 장갑을 여기 무서워 조심히 갈게 여기 여기 구멍 같은거 살살이 밝고 천천히 천천히 갈게 괜찮으세요? 네 오케이 그냥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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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전략박스입니다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난 만든게 더 웃기다 이게 여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았을까 바로 따라가야돼 여기서 늦춰지면 안돼 여기 따라가 어 따라가 바로 따라가 바로 따라가 그래야 다음에 오지 기다리면 안돼 우와 이게 바로 마운트입니다 우와 이게 바로 마운트입니다 이게 아냐 위에서 밑에서 보던 데가 어 어 할로우 할로우 다들 이쪽으로 안가지? 가겠어? 어머 오씨 방심하는 순간에 어? 끝난다 조심해라 한 번에 방심이 미끄러워서 그게 약간 움직이네 아 여기가 거기다 김형이 니가 보내준대 뭐야 뭐야 그 치마 입고 등산한거 여기 조심하세요 여기다 여기서부터 찍어줘야겠네 야 이제 등산 정상 오기 직전 자 정상입니다 정상에 다 왔어 드디어 아까 저 밑에서 보는데 저기 먹었던데 저기 아니야 야 네 맞네 보이네 여기 우리가 아까 저기서 본거야 아 저기에요 올라가 올라가 저기서 다 보여요 진짜 대박이다 그게 우리가 되는거야 그게 우리가 되는거야 자 우리가 이제 갈 코스는 다시 진짜 내려가는 거 이거 진짜 아찔하다 엄청나 맨발로 가잖아 거기 거기 쪽으로 가는거 맞아? 저기 아 peek 구 아 아 아 루 윈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전진 전진 밥 먹을 때가 왔어 배고프다 인수량보다 높은 거네? 그런 거 아니야? 다 와간다 모든 인생에는 끝이 있다 힘들어도 이경아 모든 인생에 끝이 있어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는 뭐 산을 모르는 것 밖에 없지 어? 어? 어유 머리 쓰려 소린지 알겠어 야 저렇게 무섭게 내려가는 애들도 있다 다 왔어 다 왔어 여기가 100군데다 다 왔어 여기 앉자 자 자 자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 너 낫지 않아? 배고파가지고 어떻게 가? 그 사람이 다 먹었을거에요 너 여기서 이거 만원에 팔면 팔린다 이게 바로 제 당근이지 음 근데 진짜 멋있게 멋있다 멋있게 멋있는데 멋있게 멋있는데 아찔한 순간이 너무 많아 올라온거 전먹으러 현미야 현미 오오오 잘 싸셨네 오 거기가 김밥 마지막이었어 만약에 거기서 안쌌잖아 여기서 이런거지 밥을 먹었으니 우리 정상도 한번 찍어보고 할로우 하 하 자자자 많이 줄었어 많이 줄었어 없어 다 왔어 하 하 하 하 하 하 우와 여기 또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끝이 나올 때까지 끝이 아니다 어디? 어디가 끝이에요? 태극기 동일성원 하 하 하 하 하 하 나 진짜 하 하 와... 자, 끝하우가 끈끈해 와... 절경이다 절경이네 아 네네네 하나, 둘, 셋 몇 장 찍을게요?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와와와와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곧 찍으셔야 돼요 어 감사합니다 개인샷 빨리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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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와 이제 자자자 준비됐어? 시작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정사 백운대 아 미안해 뭐 천천히 찍으세요 자 잘 잘 잡아야 내가 막고 있어 저기까지 가 하나 둘 셋 오빠 하지마 나 무서워 진짜 이거 신발 너무 미끄럽다 미끄럽지 잘 잡고 내려와야지 너 무조건 잡고 내려와야 돼 어 진짜 밥을 먹는걸 잘했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조심해라 아 아파요? 나 괜찮아요 아 아팠어 여기는 김밥 싸운 사람들이 승자야 나 안 싸워봤어 빨리 찍어 저 사람들 어 인사해야 되겠다 조심해 조심해 아 거기로 가지마 길이 없어 여기 길이야 아 여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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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아 너시는 줄 알았어요 저는 조심히 가세요 우와 내려가자 내려가자 네가 앞장 서 어쩌봐 왜 얼굴이 사색됐지 흰 자만 보였어 방금 알지 내가 앞장 서 네가 앞장 서 아 아 아 역시 올라올 때는 얼굴이 다 사색이 되네 사색이 되네 어 내려가는 사람은 없는 거네 빨리 빨리 조심히 가 나 무서워 아 이거 내려가면서 아웃트로 나오는거지 음악 나오면서 알지 그들은 그렇게 험난한 길 또 내려가기 시작해요 아 끝 아 내려가야 돼? 우와 아 안되겠다 내가 카메라 집어넣어야 되겠다 왜 안해 왜 안해 아 아 아 뭐 여보 아 손 눈 뭐 앞에 야 저 від 가는 길이다 또 야, 저 앞에 사이에서 다 사람이야. 봐봐. 가는 게 일이다, 또.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. 끊기면은 한 번 끊기면 안 돼. 진짜 위험한데? 미끄러지면 끝난다. 미끄러지면.